자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오랜만에 공포게임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웰컴 투 카오룬 요즘 유튜브에서 엄청 핫해지고 있는 게임이고 그래픽도 그렇고 연출도 그렇고 말도 안되게 무섭다라는 그런 평가가 호평이 이루어지고 있는 허무한 기존의 다른 인디 개발자들이 만든 그런 공포게임이랑은 괴가 다른 그런 게임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게임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구룡 성벽 도시 1999년 어떤 안개가 자욱한 중국 하늘 아래에는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이자 가난과 갱단의 폭력이 만연한 도시인 구룡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여기 구룡이라는 도시에 한 남자가 차를 몰고 건물 앞에 세운다 젊은 학생의 경우 저렴한 방을 구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시급한 일이었기에 그는 이 구룡의 한 도시에 한 빌라에 자리를 잡는데 도시의 벽 안에서는 무엇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포브 값 너무 높은 것 같은데 오 어지러워 와 그래픽 지른다 에어컨 실외기 야 그래픽 장난 아니다 되게 이런 오브젝트들이 진짜 실제로 어떤 도시에 온 듯한 느낌이 드네 음? 월세가 싸다 그래서 들어왔는데 내 방은 어디 있지 이제 활성화가 되네 상호작용이 여기는 열 수가 없는 문이고 하나하나 봐야 될 듯 아마 여기 같은 여기 활성화가 안 됐어요 뒤로 돌아가란 얘긴가 입구가 없었는데 맨 끝집입니다 맨 끝집 어 열린다 여기가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될 곳인가 야 그래픽 보소 언리얼 엔진인가 오 홀리 쉣 분위기 보소 시바 아파트 4층에 있는 방을 임대했었지 엘베 따위는 없어 난 싼 집을 구했으니까 오 씨벌 어 뭐야 2층은 왜 들어가지는 거임 여기 사람들은 문단속을 안 하나 아니 뭐야 2층은 왜 열어지는 거야 나 4층에 가야 되는데 작은 골반 같아 보이네 여기서 뭐 세배 갈 거 없을까 그렇다 주인공은 도벽이 있었다 어디 좀 세배 갈 게 있나 음 없어 아쉽게도 없구만 오 씨 어떤 새끼가 오르골 소리를 내었지 어떤 새끼야 죽고 싶냐 오르골 소리내고 치랄이야 치랄이 에 새끼야 3층 4층인가 아이가 어 뭐야 강아지 몽몽이 뭐하노 개가 불쌍해 배가 고파 보이는구만 하지만 내 할 바는 아니지 개한테 설마 사료 같은 거 줘야 되는 그런 서브미션 같은 게 있으려나 잠겨있구만 미안하지만 난 네 주인이 아니라 너에게 사료를 줄 수가 없겠구만 여기서 들어갈 수 있으려나 오 냄새가 지독하구만 나 이런 게 너무 싫어 요즘 공포게임 메타가 약간 요런 거야 폐쇄드 있는 곳 홍바 뭐야 야 후라씨도 안주냐 두꺼비 집들이 많이 보이고 12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간은 그래피티가 졸라 그려져 있네 와 하지마 뭔 소리야 나갔다 오마 열쇠는 가게에 맡겨뒀어 입구 밖에 있을거야 나갔다 온다고 열쇠는 가게에 맡겨뒀다고 가게가 어딨는데요 아저씨 열쇠는 가게에 맡겨뒀다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아 씨발 뭔데 뭔 소린데 이거 어 몸 쾅 다치는거 아니지 뭔 소리야 어 뭔 소리야 열쇠는 가게 밖에다 놔뒀다라는게 진짜 가게가 있다는건가 밖에 씨발 여길 또 내려가야돼 어 강아지 일어났어 엉몽아 뭐하노 안녕 아 씨발 여긴 왜이렇게 지저분한거야 젠장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다시 나왔어 열쇠 찾으러 가야될거 같은데 열쇠를 숨겨놓을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 그래픽 너무 좋죠 예전에 내가 했던 게임중에 약간 이런 맵이 있었던 게임이 있긴했는데 그 게임이랑은 달라요 다른 게임이야 나은지 얼마 안된 게임인데 열쇠를 어디에 숨겨놨을라나 남의 집 앞에다가 숨겨놓지 않았을테니까 여기 뭐 빨간색으로 안에 보이는데 일단 상호작용이 되는 곳이 없어서 어 여기 열렸다 안녕하세요 집주인이 쓴 글에 적힌 가게인 것 같구만 열쇠가 여기 어딘가에 있을텐데 식료품점인가? 어? 게살 챙겨야겠다 로얄캐닌 어? 문이 지금 열린거야? 게살은 역시 로얄캐닌이지 열쇠 여겼다 굿 파킹 굿 파킹 굿 파킹 굿 어? 순조롭구만 빠르게 4층으로 올라가는거 어떨까? 아씨 엄마! 뭔소리야? 어? 뭐 배수가 아니 갑자기 어이 씨발 깜짝이야 이 개새끼야 놀랬잖아 이 씨발놈아 어이 왔던곳을 다시 뒤져봐야되지 않을까 댕댕이 어디갔어? 댕댕아 걔 사라줄게 어 아유 마지쩌요 무서운데 같이 올라가면 안될까? 어? 원래 물도 챙겨줘야되는데 오케이 드디어 들어갈수있구만 이곳이 내 방인가 뭔소리야 뭐 뭐 뭐 오 파크 와 씹 어 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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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어 뭐야 뭔데 아, 씨발 여긴 4층 복도 같은데 어? 뭐야 왜 일로 나오게 돼 있지? 뭔데 어? 어? 아, 씨 아, 오케이 들어가자 아, 이게 내 방이야 내 방 진입 엄마, 깜짝이야 이곳이 내 방인가 뭐야 나방이 있고 왜 이래 아무리 싼 방이라지만 씨발 세스코 안 부르노 이거 집주인 집주인 뭐해 그 안에 그 안에서도 또 방이 있네 아, 정말 정말 여기는 뭐, 주방인가 부엌인가 뭐, 없는데 시간이 다 다르네 여긴 10시 40분을 가리키고 있고 최대한 침착하게 플레이하자 이곳이 내 방이야 오케이 안락한 나의 방 일단 잠을 좀 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오느라 존나 피곤했을 거 아니야 자자 따뜻한 차 한 잔은 마시고 싶구만 주방으로 가볼까? 차 마시고 싶은데? 아, 씨발 개새끼 뭔 소리야 아, 짜증 존나 나네 진짜 이딴 걸로 발코니 문 닫혀져 있고 아, 여기가 차 없는 어, 뭐야 화장실 뭐야 이거 완전 기생충 화장실 아니야? 여기서 어떻게 똥을 싸 바퀴벌레 기어다닌 것 좀 보소 이게 뭐야 씨발 각종 미국 바퀴가 어우 더러워 여기서 어떻게 살아 일단 차 마시러 가자 차가 어디 있니? 아, 씨발 미치겠다 차, 차 여기는 차가 있는 곳이 아닌가 봐 아, 씨발 뭘 왜 잠겼어 여긴 또 차가 그럼 여기에 내가 좀 자세히 안 살펴봤나? 상호작용 할 수 있는 마우스 커서가 발동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가 아니란 얘기잖아 아까 다시 거기였단 말이야? 주방? 야, 씨발 차를 굳이 쳐먹어야겠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긴가? 여긴 내 방이잖아 여기서 주방으로 가야되나 보다 어, 있다 어, 있다 어 차 차 마셔야지 아, 뭔 소리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내지 마 시뻘시켜 어 여기 이제 문 열린다 뭐야 여긴 나 무서워 집에 가고 싶은데 집주인 할머니가 미친 것 같아 오랫동안 밖에 나가지 못하고 있단 말이야 뭐지? 이 쪽지는? 뭐야 이 기분 나쁜 쪽지는? 뭐야 현관문을 확인하라고? 집주인이 들어와서 문을 잠근 것 같아 왜 시발 나 여기 갇힌 건가? 나 갇힌 건가? 어떤 새끼가 날 갇히게 만든 거야 나 그래 발코니로 가보자 엄마 왜 그래 집주인 할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 감금시켜놓고 시발 예? 여기 안 열려 할머니 얘기 좀 합시다 어? 쪽지 밤에 함부로 밖에 나가지 말렴 예? 출구를 찾아봐야겠어 어딘가 출구가 있지 않을까? 시발 출구가 어딨는 거야 어? 뭔 소리야 어? 뭐야 출구가 어딘가 있을 텐데 와 미치겠다 미치겠다 천장으로 가는 뭐 계단 같은 게 있으려나? 여기 안 열려 뭔 소리야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씨발 게임 짜증나게 하네 진짜로 밑에 이건 물이야 피야 뭐야 뭔 소리야 샤워실에 소리난다 어? 누구세요? 할머니 씻나보다 할머니 방으로 도망가야지 으아악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할머니 열쇠 뭐예요 도망갈 거야 씨발 쫓아오지 마세요 할머니 열쇠가 맞지 않아 발코니 쪽인가 으아악 어어어어어어 아파 어머 뭔 소리야 뭐야 뭐가 있었어? 아 진짜 씨발 다 씻었지 할머니 미친 할머니 아니야 여기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어? 화장실 문 열렸다 할머! 누구야? 어 뭐야 시체 왜 달아놓고 미친 거 아니냐고 안 열려 안 열려 안 열려 출구 어딨어 씨발 안 열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 하 하 하 하 와 하 열렸다. 발코니 열렸다. 나가자. 나가자. 어, 발코니 열렸어. 씨바. 오케이. 다음 챕터. 어, 개놀랬어. 와... 어... 여긴 또 어디야? 엄마! 지랄하지마! 열렸다. 여긴 또 뭐하는 데야? 방이 왜 이렇게 좁아? 어, 쪽지. 요즘 마을 상황이 이상하다. 마치 내가 위험에 처한 것 같다. 보수 공사가 끝나면 빨리 이사 가야겠어. 누구세요? 누구신데요? 어, 어떤 새끼데요? 옷이 걸려져 있어? 엄마! 어, 음식. 누구세요? 저 좀 구해주세요! 어, 음식. 어? 액자 뭐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뭐지? Y? Y Y Y 다시 한번 아 안보여 Y 가지고 갈 수 없나? Y 단서를 일단 좀 찾아야 될 것 같아 Y 상호작용 되는 것들 좀 보자 가스가 새고있고 Y Y Y 여기 안 열려 내 방으로 가볼까? 아 내 방이 없구나 Y Y 안 열려 뭔가 내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아 너무 급하게 돌아가지고 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어떤 새끼야 문 열고 닫고 지랄병으로 하지? 어? 냉장고에 뭐가 있으려나? 냉장고 열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냉장고에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게 없어 기왕이면 활짝 열어놓자 이 옷은 왜 걸려져 있을까? 옷 같은데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고 단서가 너무 없어 내가 놓친 게 있을까? 여기 뭔가 더 있을까? 어? 열쇠! 굿! 열쇠 찾았어요 우라시다! 드디어 우라시 엄마 깜짝이야 Y E E E 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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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뭔데? 액자들의 사용자가 EY 어? 그림이 완전 무섭게 생겼네 엄마! 아! CX EY EY E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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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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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번호 D E A Y 다음 뭘까? 아니 끝자리가 Y였어 맞지? 끝자리가 Y였어 D E A 내가 놓친게 있나? 레디 려나? 이건 맞히는거 아닐까? 그치? D E A Y가 들어가는게 뭐가 있을까? 레디? 준비됐다? 그렇게 단순하다고? R은 없어 D E A Y가 맞아 D E A 하고 Y고 그 사이 넣는게 뭐가 있을까? 단어 조합 좀 해보자 D E D D D D D F***ing D D D 여기 미안하지만 D가 없어 이 중에서 조합해보자 D E D E A 땡 Y야 D E A A가 Y옆에였었다고? 네번째가 I라고 D D 어? 뭐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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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C A Y가 뭐야? D D D D K? D D K? 뭘까? 아무튼 맞췄어 아무튼 맞추면요 부패라는 뜻이야 부패 부패가 D E C A Y D E C A Y 부패됐다 이곳은 부패됐다 뭐야? 가운데 빠우 하나 있어 빠우 챙기고요 어? 어이 CX 뭔 소리야? 하지마 싸대기 때리기 전에 하지마 CX새끼야 그만해 그만해 무섭지 않아 D 새끼야 어? 뭔 소리야 엄마 깜짝이야 D E D D D D D D A Y 맞네 오케이 나 단수 다 찾았잖아 아 뭔 소리야 누가 여기 소리냈는데 뭐야 바구니로 막아놨어 바구니 안에서 바퀴벌에 존나 나오네 어? 어 저 쪽지다 어? 아까 내가 봤던 쪽지잖아 여긴 아니란 얘기네 나가자 화장실 아무것도 없어 누가 자꾸 숨쉬는 소리가 나네 어떤 새끼지? 호흡기 질환 있나? 어? 누가 이렇게 숨쉬는 소리가 쎈가요? 얘? 아 빠루 빠루로 이거 다 빼버리자 빠루로 싹 다 해지하노 빨리 됐다 빌렸다 으흠 어 건물 나갈 수 있는 건가 이제 야 진짜 이 정도만 해서 충분하다 나 진짜 충분히 무서웠다 그만하자 이제 어? 그만하자 뭔 소리야? 오케이 그만해 씨발 뭐야? 도망가라고? 어디 어디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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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힌 건가? 어 미친 거 아니야? 어? 어? 아 여기였구나 NOOOOOOO NOOOOO 도망가! 도망가! 도망! 도망가! 도망가! 도망간거지? 다 온거 같은데? 빠져나갈 방법은 없다 비밀번호 5913 엄마! 이 씨발새끼들이 엄마! 와 계속 깜놀이 나오네 나가자! 비번 5913 이제 거리로 나왔으니 마을을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보자 비밀번호 5913 비밀번호 5913 엄마 말 들을걸 그랬어 쌍꽃만 찾다보니 나는 이런 이상한 곳에 온거야 씨발 전화 안받아 안받아 씨발 죽어 여기있네 사슬을 끄는 무언가를 찾아야돼 또? 비밀번호 5913 비밀번호 5913 비밀번호 5913 비밀번호 5913이야 비밀번호 5913이다 비밀번호 5913 비밀번호 5913 쿼터를 찾아야되겠네 여기 아마 쿼터가 있지 않을까? 쿼터가 어디 있을까? 아 너무 무섭네 이거 올라가야 될 것 같아 아 제발 아 씨발 하지마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발전기에 연료가 떨어지고 시동레버가 고장 났네요 레버와 휘발유를 찾아가지고 와야겠구만 여긴 아무것도 없었어 내려가자 1분 5913 자 잘하면 찾아보자 찾는 동안 놀래키지 않겠지 레버와 휘발유 휘발유는 보통 빨간통이 나오니까 빨간 기름통을 찾아야겠어 어 이건가 상호작용은 딱히 안되는 듯한 느낌 어 여기 들어갈 수 있다 보여줄게 있어 시소 옆 바위 밑을 확인해봐 시소 옆에 바위 밑을 확인해보라고 시소 옆에 바위 밑 하하하하 이제 빨간 냉장고로 이동해 빨냉 사람 가지고 노냐 전화가 있고 레버랑 휘발유는 여기 없는 것 같은데 가자 이 냉장고가 빨간 냉장고였어? 뭔데 열어봐 이 새끼야 엄마 깜짝이야 마당에 있는 분홍색 천 봤어? 그 뒤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 마당에 있는 엄마! 어떤 새끼야! 마당에 있는 빨간색 천? 마당에 있는 빨간색 천 마당 여기 뭐가 있는데 이 뒤에 내 아지트가 아름답지 않나요? 저는 우리 가족과 마을 전체에 일어나기 시작한 모든 참혹한 일들에 피해 이곳에 숨어 지냈었어요 이제는 오히려 구룡에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 동전이 필요할 겁니다 무슨 동전이요? 완전 기생충 그 잡채네 상호작용이 안 되는데 여기 다른 데는 동전을 구해야 된다 동전이 보이십니까? 아니 확대도 없고 여기 있는 건 초야 초 동전이 보여요? 아니 상호작용이 안 돼 있어 마우스 커서 상호작용이 돼야 동전을 줄 수 있을 텐데 말이야 어? 여기 여기 어 됐다 찾았다 찾았다 아 진짜 거지가 채 났네 여기서 살고 있었던 거야? 할머니의 도륙을 할머니에게 도륙당하지 않기 위해서? 대단한 녀석이구만 여기 아니지? 나가야 해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길이 여긴 없나? 저 안쪽은 주방밖에 없는데 문이 원래 열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일로? 오 쉣 하지마 하지마 오케이 누가 도망갔어 오 쉣발 하지마 하지마 시발라마 어어 오 오 그들은 이 동네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정부는 우리가 여기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내 알파 아니잖아 이 시발 휘발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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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요. 휘발유통 가져와요. 여기 있군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레버를 찾으러 가볼까요? 하지마! 상황이 좋지 않아요. 내 딸이 가출했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아내는 사흘동안 욕조에서 나오지 않고 있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미쳐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에는 눈치채지 못했는데 배관에서 가스가 나와요. 전부 그 사람 때문인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어떤 사람 때문인데요? 어떤 새끼 때문인데 말을 봐요! 동전 아까 구했던 동전 자판기 과연 뭐가 나올 것인가 아무것도 안 와? 돈 처먹은 거야? 어! 나 레버다! 레버! 레버 구했음! 레버랑 발전기 어디 있어요? 발전기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 빨리 빨리 빨리. 좋았어. 발전기가 돌아간다. 나가자. 얼마!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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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잠깐만 뭐였지 비번? 여러분 뭐였지? 5941? 5193이었어? 5941 아니야? 아 짜증나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 라이프야 뭐였지? 아 5913? 아 장난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들 5913 5913? 여기서 하는 거 아닌가 봐 올라가는 거였나 봐 옥상이야? 설마 여기서 나 떨어져 죽는 거 아니야? 어 커터다 커터 구했음 도망가야지 헤헤헤 시발 도망갈 거예요 어휴 어어 하지마 으이 으이 시발 또 뭐가 나올 것 같은데 그냥 내보내주진 않을 것 같은데 그치 또 뭘 할 거지 나한테 난 안 했으면 좋겠는데 강아지 안녕 나 갈게 이 새끼 눈 왜 이래 이 개새끼야 탈출인가? 제발 나 좀 나가게 해줘 어 누구세요? 뭐야 너 왜 그래 엄마 깜짝이야 왜 이래 아 진짜 왜 이래 나한테 아 끝내자 좀 이제 어? 진짜 이건 내가 봤을 때 기생충한테 좀 어느 정도 그 영감을 받았을 것 같아 사장님 리스펙트 리스펙트 아 뭐야 진짜 흠흠 아 여기 있다 왜 이래요 저한테 좀 나갑시다 에? 아이고 끝났다 와 엔딩이구나 와 야 잘 만들었다 이거 얼마짜리 게임이야 7800원 어 뭔데 뭔가 좀 마지막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 뉴스가 나오네 최근 구령에 다나온 사람들로부터 경찰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실천하지 않는 도시를 봤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구령이라는 도시는 없었습니다 5년 전에 철거된 구령 성벽 도시는 중국 최악의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철거 직전에는 이곳의 범죄와 불미스러운 살인사건들이 급증하기도 했었죠 기억 속에서 잊혀진 구령이라는 도시 사람들은 정부가 구령을 철거하기 위해 참혹한 수단을 동원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니까 약간 좀 철거하는 그 저기 저 엄마 아씨 빨려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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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